콜라 대폭발 실험 친구들, 안녕? 오늘은 콜라 대폭발 실험을 해볼게요 실험 준비물을 소개합니다 1.5L 콜라 젤리 사탕만 있으면 준비 완료! 젤리 사탕을 한꺼번에 넣기 위해서 양면 테이프나 글루건으로 합칠게요 이때 젤리 사탕을 8개 정도 묻히면 폭발력을 높일 수 있어요 이제 실험을 시작해볼까요? 콜라 대폭발 성공 이어서 콜라 분수쇼를 보여드릴게요 너무 신나죠? 3, 2, 1, GO! 사이다도 같은 반응을 보일까요? 한번 해볼게요 사이다는 투명하기 때문에 잘 보이도록 예쁜 물감을 넣어 실험해볼게요 잘 보이도록 예쁜 물감을 넣어 실험해볼게요 3, 2, 1, GO! 사이다도 폭발력이 세네요 이렇게 콜라와 사이다가 폭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탄산음료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 있어요 그리고 젤리 사탕 표면에는 껌 성분이 있지요 이산화탄소와 이 성분이 만나면 콜라의 표면 장력을 약하게 해요 다시 말해 콜라 분자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져서 콜라 안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젤리 사탕의 표면에는 수많은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들은 콜라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는 속도를 빠르게 해요 그래서 순식간에 많이 생긴 이산화탄소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콜라 분수처럼 폭발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이렇게 반응이 폭발적으로 급하고 빠르게 일어나는 것을 핵화 현상이라고 해요 오늘은 신기하고 재미있는 콜라 대폭발 실험을 해보았어요 친구들도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실험해보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 또 만나요